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나시면 저녁 때 되면 자꾸 목도 뻐근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운동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목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음주도 좀 하지 않습니까? 음주를 하면 왜 우리가 더 근육이 뭉치고 피곤해지는지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그네슘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동영상 잠깐 봐주시고요.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이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그네슘 고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피곤해지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이 굳게 되면 조금 더 피로함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근육이 굳은 사람들은 근육이 풀린 사람들보다 감정적으로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절한 스트레칭과 함께 반드시 마그네슘 보충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근육이 덜 뭉치고 그와 함께 또 근육이 덜 뭉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는 그러한 좋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또 음주까지 하게 되면 음주하는 도중에 이 알콜을 해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영양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마그네슘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음주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 번 빠져나가죠.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받아서 한 번 빠져나가고 음주하면서 또 한 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고 나면 식량 많이 쓰고 술을 드시고 나면 어때요? 근육이 더 뻐근하고 뭉치고 아픈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된 그러한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술 마시면 근육이 더 풀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잠시 정신이 풀리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술 때문에 중추신경이 억제가 되면서 근육의 감각을 못 느껴서 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깨고 나면 훨씬 더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그네슘 보충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다시마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술을 먹을 때 항상 다시마를 챙겨 먹으면 좋겠다. 혹시 만약에 다시마를 챙겨 먹지 못하더라도 마그네슘 영양소가 충분한 영양제들을 함께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그네슘을 적게 먹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는 별로 없지만 미국 통계를 보면 정말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마그네슘을 부족하게 먹고 있다고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마그네슘 부족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도요. 거의 한 2명 중에 1명 정도는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더 빨리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그네슘 보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훨씬 더 근육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그네슘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